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5일자 판례공보 민사 사업 시행 무효와 환매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4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80-890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 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팔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협의 취직을 위해서 팔았다는 건데 사업 시행자가 폐소를 했다가 상고를 했더니 파기환송된 거죠. 내용 한번 보시죠. 사업 시행자인 피고는 제주도에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업 시행을 받아가지고 사업 부지를 매수를 하는 거죠.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개발 사업에서 토지를 매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용.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또는 토지를 공공수용으로 하는 거죠. 강제로 가져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협의 취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서로 잘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어느 가격에 사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업 부지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피고는 원고의 조지를 협의에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가 사업 시행자인 피고가 다른 여러 가지 소송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업 시행 자체가 다 무효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 처분도 어떤 이유로 해서 무효가 됐고 수용 재결도 무효가 되고 다 무효가 되고 이 판결물에 보면 15개 처분이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무효가 되니까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불가능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내가 팔았던 돈 내놔 딱 내놔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토지 수용, 그러니까 공익사업법을 보면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더 이상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게 될 경우 개발을 안 하고 토지만 뺏긴 경우에는 원 소유자에게 다시 내가 되살 수 있는 다시 반대로 나한테 팔아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 권리가 환매권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이제 너 저에서 사업 안 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몇 땅 내놔? 그러면서 환매 청구를 하게 된 거죠. 이 환매 청구를 하게 되면 토지 가격을 내가 팔았던 가격으로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은 사업이 하다가 사업할 필요가 없게 돼서 폐지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 시행이 다 무효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럴 경우도 환불권을 행사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생긴 거죠. 원심은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환매권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느냐 보시죠. 대법원은 환매권이라는 것은 공익상의 필요가 소별할 때 원래는 어떤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가 사후적인 사정 변경에 의해서 없어질 때만 원 소유자가 다시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법이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애초부터 사업 시행에 법 정보가 없었고 결국은 공익상의 필요가 애초부터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환불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불권을 청구할 수 없으면 원건은 어떻게 되느냐? 원건은 소유권에 기한 등기 이전 청구를 하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죠. 사업시행자가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수용이 있고 협의 취득이 있는데 공공수용은 다 무효가 됐습니다. 어차피 인가도 무효고 수익 재결도 다 무효가 됐고 협의 취득은 유효가 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협의 취득은 다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이건 공익사업을 위한 땅의 수용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체로 무효가 되면 협의 취득도 취소가 된다.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거는 등기는 사업시행자가 있긴 하지만 이미 무효가 된 시점에서 그래서 애초부터 등기가 넘어간 게 아니다. 고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등기 이전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환매 행사 시 받은 대금을 반환하여 소유권을 해보할 수 있는데 소유권에 기한 등기 청구에도 부당이 반환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내가 받은 대금을 안 주고 소진만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돈은 돌려주고 등기를 받아오는 건 동일하다는 것도 어쨌든 이 사업은 신기하죠. 모든 처분이 다 무효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제주에서 굉장히 무리한 사업시행 인가를 해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거는 환매권과 사업시행 무효 이거 내용을 알 수 있는 판례여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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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